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поставile 물이 빠르게 생겨서 네, 좀더 아파트 사안하는 모든 분들의 마늘과 Move. 이거 한 번 더 리액션으로pm을 souder하는 것을 알아서 prol-s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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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유 여기도 주세요 자 갑니다 뼈를 넣어줘요 고춧가루 네, 일단 전화하겠습니다 밑으로 바치고 밑으로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공옥선영입니다 졸업 소감 말씀해주세요 벌써 졸업한다고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분이 축하의 한테 한 번 해주세요 네, 저희 민주가 벌써 졸업을 하고 이제 스무 살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좀 아직 저도 실감이 안 나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점은 민주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좀 더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언니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민주에게도 정말 활동을 하면서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고생 많이 했다고 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옥선영은 2020년도에 작년, 2019년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 더 발전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웨딩포 유 공옥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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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为